일단 보통 어퍼블러를 칠 때 보시면은 드라이버를 치셨을 때 많은 아마추어분들 또는 선수분들도 어드레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 쪽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공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왼발 안쪽에 있잖아요. 공을 이런 식으로 가슴이 공을 가리키는 어드레스를 많이 하게 되세요. 그럼 지금 정면 보면은 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에 비해 많이 높게 되고 측면 영상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팔이 왼팔에 비해 많이 높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어깨의 라인 따라서 바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번쩍 들리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 찍어치게 되는 바운승을 하게 되면서 슬라이스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찍어치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같이 공존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제 클럽 페이스가 위에 카메라 보셨을 때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왼쪽. 그렇죠 왼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상 동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손을 내밀게 돼요. 그러면은 클럽 페이스는 타겟을 가리키고 있지만 제 어깨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클럽 페이스 대비 몸이 왼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페이스하고 몸이 정렬이. 그래서 아무리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놔둬도라도 몸이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찍혀 맞으면서 이렇게 슬라이스 공이 나오시게 되고 공도 안 뜨게 되고 캐리거리도 줄게 되면서 비거리 손실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몸 정렬 대비 페이스가 열려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몸 정렬 대비 클럽 페이스가 타겟을 가리키지만 몸 정렬 대비는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드레스 했을 때 보면은 제 몸의 중심이 공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 스윙은 직선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아크,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몸의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공이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공을, 클럽 페이스를 공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된다면은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되면 제 아크도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럼 스탠스는 아무리 잘 섰더라도, 다리는 잘 섰더라도 몸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오른팔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좀 내려요. 팔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게 되고,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둔다는 거죠. 이렇게 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왼쪽을 가리켰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보상 동작을 해도, 이미 여기서는 틀렸거든요. 이 상태에서 스윙하게 되면은, 자, 찍어 맞으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게 선수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진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제 생각에는 정말 잘 지켜주면은, 어퍼블러를 칠 수 있는 한 걸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몸이 열린 상태에서, 박간, 그리고 다운 스윙 할 때, 이렇게 찍어 맞을 수밖에 없는 다운 스윙을 하게 되세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어퍼블러를 칠 수 있는지, 어드레스를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또, 네, 곡선을 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보니까 스틱이 되게 독특해요. 약간 휘어있어요. 스윙 플레인을 맡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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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여기서 몸의 중심을 두고, 절대 공으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상체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아, 오른쪽을 기울이네요. 네, 정면 카메라 비춰주시면은, 이 가운데 제 몸의 중심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 몸의 기울기가 생기게 됩니다. 공은, 클럽은 다가갔지만, 몸의 중심은 공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은, 제 어깨도, 이렇게, 정렬히, 타겟 라인과 평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중심에서, 자, 중심에서, 몸을 기울었잖아요. 기운 만큼 제 아크도, 이런 식으로 기울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공은 이제, 땅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제 계도는, 인투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어드레스였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이 클럽 페이스가, 제 손이 클럽 페이스를 가정하고,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려치게 됩니다. 와, 올라가면서, 멀리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려칠 수 있게 되는, 어드레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드레스를 똑바로 쓰는지, 자, 어깨 넓이로, 어깨 넓게 벌린 상태에서, 왼발 안쪽에, 공을 두고, 다 이건 아시죠? 자, 여기서 몸의 중심이, 절대, 공 쪽으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몸의 중심이,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체크하실 방법이, 이렇게 스틱을 두시고, 보세요. 위에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절대 공 쪽으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제 스틱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왼쪽 스틱이었죠? 올라갔어요. 사냥 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죠,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게 된다면, 제 클럽 헤드는, 손보다, 바깥에, 위치하게 되세요. 자, 보면은, 제 손보다, 클럽이, 더 바깥에, 위치해 있고, 제 손은, 클럽보다, 안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드라이버 칠 때, 낮게 끌어라. 아크 넓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낮게 끌을 수 있는지? 그렇죠. 바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어드레스가, 몸의 중심, 두고, 기울게 된다면, 클럽은, 손보다, 더 앞에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낮고 길게, 테이크 아웨이를 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끌면은, 낮죠. 낮고, 중. 높게, 올려칠 수 있는, 임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정말 이 어드레스가, 어퍼블로 할 때 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지금 이제 설명으로 충분히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간혹 가다가, 얼만큼 또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의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의 느낌에, 살짝인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오른발에 실리는 정도인지, 그런 정도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예시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의 위치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새끼 발가락 쪽에 두어볼게요. 네. 훨씬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저 바깥쪽에 두게 되면은, 제 몸의 중심에서, 클럽을 이제 공으로 갖다 대야 되잖아요. 네. 중심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더 많이. 원래 어드레스, 왼발 안쪽에 있는 공보다, 더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보다 더 기울게 되죠. 네. 만약에 너무 공이 가운데 있다. 네. 좀 더 가운데보다 왼쪽에 있긴 하겠지만, 발 안쪽보다 좀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기울기가 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보통 최적화된, 이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왼발 안쪽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 선수들도, 오른발 됐다가, 왼발 됐다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을 쓰셨을 때, 약간 임팩트 타이밍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 안쪽,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중심이 있고, 이 정도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만큼 손이 다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이 기울어지면서, 두시라는 거죠. 그렇게 체크하니까 쉽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의 위치에 따라서, 기울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만큼 기울여야 되고,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네. 공 위치를, 어드레스를 올바르게 한 다음에, 명치에 헤드를 두고, 공쪽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낮게 백스윙이 되고, 맞을 때는, 올려치기 되는 느낌이 나시는 거죠. 와, 지금 볼 스피드 75도 넘기고, 거리가 거의 뭐 한 270m, 300야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슬라이스 교정할 수도 있고, 올려치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멀리 오랫동안 떠있기 때문에, 캐리가 확보가 되면서, 비거리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드레스를 체크하면서, 하는 동작만으로도, 내 거리와 방향성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선수들도, 되게 쉽게 이렇게 바뀌게 돼요. 맞아요.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내려가게 되고, 낮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크어웨이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치게 되면은, 올려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확실히 탄도가 높아지네요. 맞아요. 높아져야 돼요, 탄도가. 아, 나이스. 스피링량이 적어지게 되면서, 높게 칠 수 있는, 그런 샷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결과는섯 사회입니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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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